아들과 화이트럭에 왔습니다. 여기 알뜰샵 제가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월드서브 트리프트 스토어입니다. 괜찮은 빈티지 가구들도 있습니다. 가구를 새로 사려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샵입니다. 이 흔들 의자 60불이네요.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상태로 화이트럭에 왔습니다. 이 테이블 램프가 10불이에요. 두 개에 20불 탁자도 예쁩니다. 좀 전에 어떤 부인이 이 화장대 참 예쁘다며 자기 어머니도 이것과 똑같은 화장대를 쓰셨다고 합니다. 식탁과 6개의 의자 합해서 74불 99전입니다. 크게 늘릴 수 있는 반 2개 포함입니다. 좀 천천히 12불 10불 10불 11불 20불 20불 30불 10불 되고 40불 20불 30불 30불 20불 80불 13불 20불 30불 30불 18불 diyorsun anga 총 13불 23불 20불 90tit Krn À sozial 이 화장대 참 귀엽죠 이 탁자 괜찮아요 60불 이에요 약 6만원 이죠 이 화장대 참 귀엽죠 불로바 벽시계가 8,99원입니다. 불로바 벽시계가 8,99원입니다. 이 진열장에 있는 물건들은 경매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진열장국은 10,400원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열장 뒤쪽에 있는 물건들도 경매로 판매하는 물건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매 물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트 락의 월드 서브 스리프트 스토어 들러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